준비됐어? 휴대폰 무거우면 엄마한테 맡겨 따로따로 따고? 따고면 엄마한테 맡겨 응? 따가울 수 있어 할배한테 좀 이따 줄게 할배한테 맡겨 할배한테 맡겨 아 그리드리드리리 할머니가 맡아줄까? 가방에다 넣어줄까? 그래 동생관이 옆에 계단이 지금 올라가냐 옆으로 올라가는 거야 옛날에는 공폐일이 높지 않다 안 돼 아 여기 그래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간다 당연한 거 난타까지 주간에 이거 타고 안타 안타 정상건제기까지 저희도 조금 더 그냥 온도가 이제 온도가 우리 오시도는 이것 때문에 정상건제기 와 또 중간쯤 오저님 이거 지금 우리가 오는 남산이야 그쵸 저것도 중라니 여기를 걸어 올라간다 저렇게 산책됐어 보이죠 꼬길꼬길 이렇게 올라가야 돼 사진 찍어요 사진 잘 안나와 사진 잘어울나? 그러겠어? 뭘 잘 보겠다 내 탓어 내 탓어 내 탓어 내려갈텐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러게 해오지 말았거든 자기 여기에서 고생 쪽 보이잖아 동료 동료 거기 있잖아 동료 여기 다시 올라와서 다른 곳에 가고 찬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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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올라온다 여기까지 올라온다 내려가게? 엄청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 못봐? 여기에서 올라온다 가사는 맞아 대구가 올라온다 대구가 올라온다 다행히 가왔어 여기에서 지쳐뵌다 지쳐뵌다 기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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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지쳐뵌다 지내주기 주문 지쳐뵌다 기란이 다행히 기란이 기란이